내가 좋은 사람이면 언젠가 병상에 계신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 어떻게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고 짓궂게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죠 먼저 좋은 사람이 돼주면 돼 아... 간단하지만 현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히로애락을 같이 나누고 진심으로 대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게 한 부탁을 거절도 해야 했고 살갑게 다가온 사람의 본심을 알았을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며 한계에 부딪혔죠 이젠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짐하렵니다 다시 해보는 거야 내가 먼저 마음 문 열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